그동안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갑작스럽게 홀로 서기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보호종류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보호종류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 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류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엄격한 후견인 지정기준과 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종류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다음 달부터 보호종류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류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 기숙사 입소 확대도 추진합니다.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학교 전담 경찰관 멘토링 등을 통해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의 심리상담 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